7일 방송된 MBC FM 사유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풍자가 게스트로 출연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풍자는 자신이 선제였고 티어에 푹 빠졌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라디오 공포증이 있다. 과연 목소리 하나로 나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다. 근데 라디오 하는 분들 보면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더라. 그 매력이 뭘까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영은 라디오는 삶이다. 난 정오의 희망곡만 13년째 쭉 하는데 처음에 3년까지는 재미를 몰랐다. 한번 세계 빵 터뜨리고 빨리 넘어가자고 생각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너무 진심이니까 나도 책임감으로 가다가 이젠 너무 재밌다며 라디오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를 들은 풍자는 나도 청취자 입장으로는 너무 재밌는데 내가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후 김영중의 그랬나 바가 흘러나오자 풍자는 원래 좋아하는 곡인데 최근에 선제였고 티어라는 드라마에서 리메이크해서 더 듣고 있다. 변우석을 너무 좋아한다며 팬심을 고백했다. 김신영은 난 선제였고 티어를 잘 못 봤다.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3회까지 봤다고 말했고 풍자는 4회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호불호 없는 드라마다. 3회까지 봤다는 건 라디오 할 때 오프닝 같은 거다. 4회부터 시작이니까 들어가야 한다며 강력 추천했다. 풍자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가 선제 없고 티어인데 나는 진짜 없고 튈 수 있다. 볼 때마다 너무 이입해서 본다며 그리고 드라마는 허구의 이야기인데 뭔가 선제를 보면 내가 되게 못되게 차버린 전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안쓰럽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김신영은 그냥 변우석이 좋은 거다라고 했고 풍자는 사랑하는 거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풍자는 첫사랑에 대한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다. 첫사랑 기준이 이 사람 때문에 울어야 하고 가슴 아픈 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스무 살 때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내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 같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뭔가 타임슬립 하는 느낌이다 라며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어 그때, 내가, 약간 동요 같다면 지금은 앵카 같다. 너무 농익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풍자의 솔직한 고백과 그녀의 드라마 사랑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제없고 티어를 향한 그녀의 열정과 변우석을 향한 팬심은 청취자들에게도 전해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를 넘어서 첫사랑의 순수한 기억과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을 선사했다. 풍자의 라디오 출연은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확인되었다. 아련한 아련한